민수기 33장 이스라엘 자손이 무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무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음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그때 예,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처죽이신 자기들의 마다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가 시작되는 애담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애담을 떠나서는 비하 히로스로 돌아갔다. 바을수본의 동쪽으로 가서 믹돌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비하 히로스를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빠졌다. 애담 광야에서는 사흘길을 들어가서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다. 거기에는 샘이 열두 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이른 구루나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홍해 부근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돕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돕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신의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신의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핫다아와에 이르러 진을 쳤다.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림마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마를 떠나서는 림몬 베레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 헬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헬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루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켈루스를 떠나서는 다하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다하스를 떠나서는 데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밑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밑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로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모세로스를 떠나서는 분해 야간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해 야간을 떠나서는 홀하깃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홀하깃갓을 떠나서는 요파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6. 윗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 개벨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시온 개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애돔 땅 국경 호르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7. 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을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죽으니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 그 달 초하루였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이다. 8. 가난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땅 네겹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르산을 떠나서는 살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혼을 떠나서는 오보소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보소를 떠나서는 모압 국경 지대의 이에아 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폐허를 떠나서는 디본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 디블라다임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너보압 아바림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바림산을 떠나서는 여리고 부근 요당강가 모아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당강가를 따라서 모아평야의 친진은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띠메까지 이르렀다. 여리고 건너편 요당강가 모아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당강을 건너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시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시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